1, 2, 3 1, 2, 3 안녕하세요 차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방금 불렀던 노래 어떤 곡인지 아세요 여러분? 뭐라고요? 어떻게 내가 조직이 부러워 나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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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들려드릴 곡이 몇 곡 남았는데요 일단 한번 나연언니가 다음 곡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데뷔 데뷔 앨범의 수록곡이 다시해주라는 곡인데요 혹시 아세요? 네 다음 곡은 또 해적 또 해적 또 해적 또 해적 또 해적 또 해적 그리고 그 다음 곡은요 어떤 곡이죠? 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미주대방 수록곡에 들어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가위가위보 춤이 포인트 춤으로 들어가 있는 그대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봐요 이런 곡이 다들 따라 추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? 네 어떤 춤? 어떤 춤이죠? 그 하나 둘 셋 넷 그대를 보내고 또 해적 또 해적 또 해적 이런 춤이니까 다 다 해 주실 수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 가현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 그 다음 곡은 저희 2집 파헤치 수록곡인 터치다운이라는 신나는 곡인데요 네 아시는 분은 제가 파이브올드에 숫자를 세는데 함께 셀수만 신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생각해보니까 진짜 무사를 만들었대요 정유시부터 한 번 무사를 만들어볼까요? 아 그럼요 네 한 번 해서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조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치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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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곡 다시 예전부터 터치다운까지 새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응 많이 해주실거죠? 네 자 시작 네 해주세요 아 너 ли